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정환 씨 안녕하세요 제가 립 색깔 칠해 주실 수 있다 입도 잘 나온다 오! 좋아 정환아, 정환이 오! 여기 추워 아 진짜 잘했어 진짜 고요 진짜 고요 람보를 담아서. 손 좀 말해. 나는 맞는 거 아니야? 람보를 담아서. 람보를 담아서. 어떻게 할까? 죄송합니다. 저희 둘 다 주신 아닌데. 람보를 담아서. 람보를 담아서. 그럼 보여. 아, 차가워? 재밌었다. 즐겁습니다.